XSFM입니다. P-O-D-E-R-A 어제로 돌아가고 싶다.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피부만이라도. 피부 고민. 단 하나의 해답. 앤서나인틴. 가끔 오고 나는 부모님 다루는 법 장르의 앤서님. 익명으로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파쇼 여러분. 요한씨님 농수산인. 이게 좀 더 구수하네요. 약간 축과 수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수축하는 농축산인.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생각해보니까 요파씨는 그렇네요. 하루는 큰 사람이 오고. 작은 사람이 오고. 왜 그리로 흘러가. 사진 알고 보면 둘 다 농축산인이에요. 문학인님. 저는 서울에서 배달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름에 고생이에요. 평소에 일하면서 늘 즐겨 듣고 있습니다. 잘 듣기만 하다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도 적지 않은 나이인지라 살면서 좋게 된 일은 참 많지만 뭘 모두가 그래요. 왜 굳이 그렇게 생각하죠? 다들 늙어가는 처지니까요. 용기를 낸 김에 앞으로도 종종 사연을 써야 하겠기에 내 인생에 처음 좋게 된 일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적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어린이였던 시절에 생긴 일입니다. 왜 꼭 이런 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나이라 그러는 거야 자꾸. 지난주엔 뭐 마흔이 넘으니까 이메일 잘 안 쓰게 돼? 네. 여러분 적어요. 똑바로 다 똑바로. 나이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님께서는 어린 저를 가게에 데리고 일하는 날이 찾았습니다. 요즘은 이거를 제가 잘 못 봤는데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부동산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 한 옆에 이렇게 마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저는 학교 갔다 왔는데 거기 앉아서 숙제하고 책 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동네의 가게? 식당이건 슈퍼건 심지어 부동산이건 보면 그 집 애가 옆에 앉아있는 경우를 자주 봤죠.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많아요. 아 그래요? 왜 난 잘 안 보이지 이제? 아 난 뭐가 바뀌었나?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혹은 이제 그 애를 집어넣는 장의 역할을 하는 어떤 공간들이 있기도 하고. 아 그렇죠. 네. 마법의 옷장이라던가? 요즘은 그 마법의 옷장이 약간 외주화돼서 학원 같은 데로도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마법의 옷장. 아니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애들 학원 버스 탈 때 내릴 때 다 RF 찍어서 몇 시 몇 분. 맞아요. 탑승 하차. 어떻게 보면 이제 땡땡이가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기도 했죠. 적어도 지금 아이들은 이 빅브라더를 정말 잘 체험하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땡땡이를 못한다는 것도 이제 저희 입장인 거고요. 아이들은 다 방법이 있겠죠. 아 물론. 평소 부모님이 가게를 정리하고 집 가기 전에는 가게 안에 딸린 조그마한 방에서 놀다가 부모님과 같이 집에 가곤 했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저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많았던지라 초저녁까지 비슷한 환경의 또래 친구들과 종종 어울려 놀기도 했고요. 부모님의 가게는 시내 쪽에 위치해 있었고 그때는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 하는 오락실이 동네마다 한두 군데씩은 존재했습니다. 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죠. 100원. 네. 100원은 92년 이후죠. 그 전에는 50원. 네. 의뢰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게임은 그거 증거 아까 다 나와서 초등학교고 뭐. 아니 초등학교는 나도 어디 가서 초등학교라 그래요. 거짓말이잖아. 의뢰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게임을 좋아했던 저와 친구들은 어울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 느는 날이 많아졌고 아버지는 바쁜 가게 일 중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시다가 결국 오락실에서 걸려서 잡혀가게 됩니다. 누구나 하는 경험입니다. 이것도 참 세월이 무상한 게 아이들을 찾으러 다닌다라는 것도 한때는 굉장히 보편적인 풍경이었죠. 맞아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걔는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었죠.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노래가. 네. 아니 왜 우리 동네에 무지개 동산이 있어? 그 노래 지금 나오면 마약 얘기라고 그러죠. 이거 정확히 LSD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애들을 막 찾는 경우는 정말 심각한 경우 아니면 안 찾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옛날 문화가 돼버리지 않았나 싶네요. 당시 오락실이나 만화방 당구장 등 오락시설에 대한 안 좋은 사회적 시선도 있는 데다 언론에서 게임을 많이 하면 지능이 낮아진다는 뉴스도 있었고. 제가 지난주에 본 이런 기자의 지능이 낮아 보이는 취재물로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왜 컴퓨터 앞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아 아니다. 선인장을 갖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힘드네요. 안 덥자고 선풍기 들고 다니는데. 휴대폰 받을 때 이렇게 선인장을 갖고. 아 죄송합니다. 아 따가. 아 죄송합니다. 참숫이라든가. 그럼 원식인 같은 기사는 요즘도 많아요. 거기에 더해 오락실 특유의 분위기와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깊어 오락실 출입에 대해 아버지는 무척 엄격하셨습니다.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90년대만 해도. 그렇죠.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오락실을 처음 간 기억이 아버지랑 같이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냥 집에서 게임기를 사주는 집도 아니었고. 그런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손을 붙잡고 오락실을 간 거예요. 그래요? 그러더니 이런 데 올 때는 아빠랑 같이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이게 피방하고 다르거든요. 네. 아케이드의 분위기라는 게. 그렇죠. 우리나라 아케이드는 특히 가족이 같이 가긴 좀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제일 연장자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이에요. 약간 그래서 저도 뭐랄까 이런 기억이 다 있는 거죠. 우리 세대에는. 오락실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는가. 기본적으로 약간 처음으로 동네 오락실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저기 가면 깡패들이 많다. 그런 줄 알았죠. 가면 나도 깡패가 된다. 정말 몇 달 뒤에 나는 깡패가 돼 있고. 중의적입니다. 네. 저는 이분의 아버지께서 가장 전형적인 옛날 부모님의 반응을 보여주신다 싶어요. 보시죠. 아버지. 너는 와 그런데 댕기노. 오락실에 앞으로는 떠반신 가지 마라. 뉴스에서 오락실 댕기고 오락만이 가면 나중에 바보 된다고 하나나. 누구 엄마. 엄마 저 열제를 응돈 주지 마라. 모르긴 몰라도 본문은 마지막 줄이다. 예산을 끊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은 우리 기재부가 다른 부처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이번에 너희가 이런 문제를 저질렀으므로 내년도 예산에서 얼마 삭감. 딱 그 선언이죠. 실업급여 달달하냐. 예산 삭감. 라고 언포를 놓으셨습니다. 저에게 1차로 내려진 아버지의 판결은 용돈 삭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서워서 며칠 조심하고도 안 다녔지만 며칠이 지나자 다시 저는 유혹에 빠져듭니다.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때는 지나가는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경기가 호황이었고 지역 상권 역시 한 집 건너 다 아는 사이여서 다른 어른에게 인사만 해도 용돈을 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용돈이 없어도 사실 오락실 가라고 돈 주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냥 포괄적 용돈이죠. 거기서 소위 말하는 분식을 좀 하죠. 예를 들어 제일 저는 기억나는 저의 분식회계 케이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 문제집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온라인에서 팔질 않으니까 오프라인에서 파는데 어떻게 하냐면 4,500원짜리 문제집이 가격이 오르면 스티커를 붙여요. 맞아요. 5,000원으로. 그러면 똑같은 일을 역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뗍니다. 그런 차액을 발생시킨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차액 용돈. 제3의 매출처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썼던 게 동네 자판기를 한번 싹 돕니다. 그런데요? 반원 버튼을 한 번씩 눌러봐요. 아, 그게 효과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요. 아, 노동의 가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 사회에도 보면 일반적인 루틴에서는 매출이 안 되는데 그걸 가져와서 매출화하는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 폐지 수집이 대표적이죠. 아, 네. 그렇죠. 그냥 냅두면 쓰레기지만 그거 가져가면 어쨌든 키로소로 달아주잖아요. 비슷한 일을 저는 했던 게. 피해 100원 수집. 네. 전화박스. 전화박스도 환전. 전화부스. 그것도 이제 땡기면 가끔 10원짜리가 나오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일 뭐 지금 와서 생각해봤을 때 매출이 컸던 건 공병 수집. 아, 그렇죠. 공병이죠. 그러니까 맥주가 30원, 소주가 20원, 회밀이가 100원.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주스가 제일 비쌌어요. 회밀이 주스병을 발견하면. 요즘 그거 복학한 병 같은 거 팔죠, 따로. 네. 요즘은 더 비싸겠죠, 아마? 병만 따로 팔아요. 옛날에는 주스를 샀는데. 저는 회밀이 주스병을 태어나서 한 4번 정도 주워본 적이 있습니다. 와, 정말. 큰 돈입니다. 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판에 50원 할 때였으니까. 야, 이거면 신호비가 8판, 병 4개 모아서.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루는 오락실에 앉아있을 수 있겠다. 그런 계산들을 하던.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대의 친구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뭔가 어떻게든 짬을 내서 내가 이렇게 돈을 써보겠다는 자잘한 분식 회계들. 굉장히 잦았던 시절이었죠. 네. 그리고 이분의 기억이 정확한 게 90년대 중반은 아무래도 지금에 비하면 훨씬 호황이었다고. 대호황이었죠. 제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IMF 전이었죠. 학교에서 강제로의 적금 같은 거 부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걸 내가 열심히 안 했나 싶은 게 그때 금리가 14%인가 그랬습니다. 그냥 돈을 넣고 있으면. 금리 기본으로 10%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축이 지금의 대부분의 투자 상품보다 쎘어요. 그렇죠. IMF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게 그런 부분. IMF 이전은 대부분 넉넉했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또래 친구들 역시 오락실에서는 인심이 후해서 다른 장소에서 빌려주지 않던 돈도 오락실에서는 척척 주고 냈습니다. 용돈이 없다고 오락실을 출입하고 오락을 즐기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최대한 저녁 먹기 전에 맞춰 가게에 들어가기를 며칠. 그러다가 방심이 풀리고 한 판만 더 한 판만 하다가 또 늦게 일쑤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혔지요. 저는 그렇게 두 번째로 붙잡힙니다. 아버지. 아니 뭐라 했나. 오락실 가지 말라고 했나 안 했나. 오락에 정신 팔려가고 밥도 안 먹고 뭐하나 말이다. 니 진짜 바보 될라 그러나. 앞으로 일주일간 나가 놀지도 말고 방에 조용히 있어라잉. 그리고 한 번만 더 오락실 가면 니는 이제 내 아들이 아인기라. 마지막 문장은 중요치 않고 이제 그 구류 처분이 더 중요하죠. 아버지의 2차 판결은 한층 더 강도 높은 구류. 저에게 재범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추후 동일한 일이 벌어지면 추방형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잡혀 외출 금지를 당하기를 며칠. 집안에 저의 대변인이자 변호사 역할을 하는 어머니께 때쓰고 울고불고 졸라 전면 백제활로 얻어내고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어머니와 오락실을 가되 안 늦겠다. 괄호 늦더라도 어머니가 데리러 온다. 괄호 는 협정까지 뱉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왜요? 딴 데로 안 간다는 거니까. 그건 그래요. 찾기 쉽죠. 맞아요. 좋은 거예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엄마 아빠들이 이 패턴을 보고 배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엄마와 아빠가 굿캅 베드캅이 너무 정형화되면 안 됩니다. 때로 일관성을 서로 맞춰야 되는데 팀플로 맞춰야 되는데 아이가 이게 아빠한테 되고 이게 엄마한테 된다. 이걸 알아내는 건 보통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했나 싶지만 그 당시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재밌는데 오락실에서 함께 노는 건 더 재밌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다고 하십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오락실에 들락날락하던 저는 아버지에게 또 잡혀오게 됩니다. 아버지. 너는 앞으로 내 아들이 아닌 게 이라. 아 네. 어디 가서 누구 아버지 누구고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절대 내가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없다 해라. 그리고 집에 가면 짐 싸라. 나는 네 못 키우겠으니까 내일 아침에 보육원에 떼다 줄게다. 알겠나. 어린 제가 미덥지 않으셨는지 당신이 직접 아버지가 누군지 묻고 제가 대답하는 시뮬레이션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받게 된 추방형. 선처의 여지도 없이 다음날 추방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로 2, 30분쯤 달리다가 차가 갑자기 멈춰선 곳은 보육원이 아닌 한적한 시골마을의 정자나무 앞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저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 보육에서 네 데리러 올 거이다. 저 거기서는 오락실 가지 말고 말썽 피우지 말고 잘 살아라잉. 차에서 내려 정자나무 앞에 한 손에는 옷가방을 들고 우두커니 서 있으니 갑자기 무섭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교육법이 요즘도 있을까요? 어 이거는 위험하죠. 아니 지금 위험한 거 되게 많아요. 저도 약간 일단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약간 또 그런 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생각의자?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오땡땡 박사님이 또 유행을 시키는 게 있는데 아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집안에 의자를 하나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생각의자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자에 앉아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 정도의 훈육이 요새는 또 유행인 거고 이건 지금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좀 있어. 아니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나름 좀 그런 마인드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참에 내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의도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표현형은 아주 이상합니다. 옛날에 보면. 그렇죠. 옛날 좀 우리 그런 얘기 많이잖아요. 강한 자만 살아남았던 90년대. 강에 서서 살아남으신 겁니다. 지금. 한참을 그러고 서 있는데 아저씨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제 쪽으로 오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날 데리러 온 사람인가 보다. 아무도 없이 혼자 있으니 무섭기도 해서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나. 저기요. 저 여기 있어요. 데려가세요. 아저씨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놀라서 제 쪽으로 오셔서는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니 와 여기 있노? 와 울고 있노? 나. 저 데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아저씨. 그게 무슨 소리고? 부모님이 니 데리러 여기 오기로 했나? 나. 아니요.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여기 서 있으면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저 데리러 오신 거 아니세요? 그렇게 아저씨와 묻고 답하기를 몇 번. 앞뒤 설명 없이 상황만 벌어지다 보니 아저씨는 어리둥절하고 무척 당황해 보이셨지만 자 여기까지 아직 이 아저씨의 직업. 정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보려 애쓰셨습니다. 다시 그러길 수분. 멀찌감치서 아버지가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제 앞에 도착하시고는 저를 가리켜 본인의 아들이라 주장하시고는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못 데려가게 제 앞을 막아서더니 그렇게 당황한 두 어른 사이에서 신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 아저씨가 지나가던 자전거 타 날씨가 굉장히 정의로운 분인 거죠. 제가 옛날에 이런 일 한 번 겪었다고 방송에서 우리 옆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정확히 지금 전 다 기억나요. 양재동 꼬시장 쪽에 중앙차로의 버스 형유장. 아이가 하나 있고 애가 울고 있고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 내가 들었다. 맞아. 맞아. 나는 본의 아니게 아빠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막 묻잖아요. 꽤 오래 그러고 있었어요. 엄마가 와가지고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아니라기엔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꽤 기분이 나빴던 걸로 기억나요. 왜 이런 방식을 쓰는 거지 이 사람? 이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봅시다. 당시에는 아동 유괴가 사회적인 문제였고 정황과 상황이 의심스러운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신랑이 하던 도중 아저씨는 저에게 다시 이 사람이 너희 아버지가 맞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교육받은 대로 아니라고 답했고 상황은 더 안 좋아져갔습니다. 아버지의 입장. 내 아들이 맞다. 상황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의 충격요법을 시전하였다. 어디 가서 아버지 없다고 하라고 답하게 한 것도 사실 내가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엉성한 거짓말이 없죠. 설득력이 하나도 없다. 아저씨의 입장. 상당히 미심쩍은 상황이다. 나는 어른으로 지금 상황을 확인해야겠다. 급기야는 안 보이던 동네 주민분들까지 한 분 두 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동네가 지금 본인들이 원래 거주하던 동네도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멀리 떨어뜨려놨잖아요. 차라리 보통 이럴 때면 동네 주민들이 옵니다. 아 누구 하더라인겨. 그러면 해결되죠.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법적인 보호자가 눈앞에 있지만 동네 주민분들에게 둘러싸여 보호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고 어린 나이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는 사실 내 아버지가 맞다고 했으나 주민들은 겁먹을 필요 없다며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경찰을 불러 확인하자 하셨고 경찰이 와서도 비슷한 상황이 조금 더 멀어지다가 그때는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죠. 경찰이라고. 그렇죠. 어머니가 파출소에 도착하고 나셔서야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단에 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셨고 여기서 어머니가 화가 나셨다는 건 아들한테 화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멍청한 신랑한테 화가 나신 거죠. 이럴 때 쓰는 그 일곱 자의 고사성어가 있죠. 뭔데요? 의구 이인간아. 이 말 하나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의구 이인간아. 집에서 어머님이 이 말을 하실 땐 보통 아버지가 뭔가 큰 실수를 했을 때. 그로한 동안 아버지는 말과 집안의 권위를 잃으셨습니다. 꽤 시간이 흘러 이 일은 가족의 에피소드가 되어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네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지금 얘기를 하신다고 하지만 명절마다 가서 얘기하잖아요. 치아라. 보통 이 예전에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는 말이에요. 사회적 제약도 그러하니 돈을 남자들이 벌어옵니다. 보통은 그 대가로 집안에서의 권위를 얻어요.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 이 집안에서의 권위를 좀 일찍 잃어버린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제가 늘 자주 부르는 노래지만 스스로 불러온 제약의 진룰요. 아버님께서도 이게 이렇게 발전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하셨을 거고 아버님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 보면. 오락실 가지마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계속 말을 안 들었는데 이 자식이 유일하게 말을 잘 듣는 딱 한 순간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맞아요. 라고 했더니 정말 잘 들어버리는 거죠. 약간 청개구리 얘기 아닙니까? 엄마가 죽으면 물가에 묻아라. 물가에 묻었어. 사회 생활을 하고 가장 궁금한 지점 중에 하나죠. 주로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이상한 데서 말을 잘 듣는다. 정확히 그 타임을 캐치합니다. 바로 지금이야. 갑자기 귀를 열어요. Open your ears. 지금이야. 지금을 놓치면 안 돼. 안 되겠구만. 결국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말을 듣기.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 꽤 많이 많아요. 아버님이 뭐 말씀은 길게 안 하시겠지만 지금도 속으로 그러셨고. 그 새끼는 왜 그때 이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억울하죠. 생존 말 안 들어 처먹던 놈이. 하지만 아버지가 혼날 일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요. 무슨 변명을 했습니까. 아니. 아버님도 변명할 게 없으니까 권위를 잃으신 거예요. 그 과실 범위는 이제 아들 3대 아버지 97쯤 되겠습니다. 95. 나머지 2인은 이상한 보도를 한 미디어. 오락실이 그냥 뭉 멍청해진다. 아니 멍청한 놈은 원래 멍청하고 계속 멍청합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약간 그랬죠. 오락실이마다 썬팅으로 지능개발이라고 써놓은 게. 맞아요. 사실 저는 이제 나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절대 지능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뭐 복잡한 거 안다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들도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저기. 최소한 멍청해지는 건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뭐랄까 뿌듯해지는 순간은 자전거를 타고 온 아저씨였어요. 우리 시대의 훌륭한 소시민 전형이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해야죠. 이런 좋은 사람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들이고 될 것 같아요. 벗어. 벗어. 또 이제 동남권에서 말이 길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멈춰보시라. 네. 얘기입니다. 보소호라는 말을 꺼내기에 필요한 자기 마음가짐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아이가 보육원에 가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어서 데리고 간다고. 내가 이걸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읽는 내내 약간 그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 그러게요. 좋은 사람 한 명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어떤 그런 행동을 자신의 개인의 것으로 두질 않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렇습니다. 집단 행동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요. 좋은 정치인이에요.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는 마을 하나가 같이 키우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그걸 딱 보여준 거죠. 좋아요. 나도 이렇게 살아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좋은 아이씨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아들을 훈육하는 입장에서 애기 어릴 때 거짓말을 한번 해갖고 한번 혼내야겠다라고 해서 밤에 아파트 밖에 데리고 나가서 그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산책로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손을 들고 세워놓은 적 있어요. 밤에. 애가 막 무서워하잖아요.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아 동네 주민들이 참 안타까웠던 게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 그러면서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웃을 건 또 뭐예요. 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뭔가 제가 이렇게 훈육하는 게 들릴 거 아닙니까? 너 왜 케이크 두 개 먹었는데 세 개 하나 먹었다고 거짓말했어. 그런 식이라면. 네. 깔깔깔깔 웃는데 속으로는 그런 거죠. 아니 이거 전혀 훈육에 도움이 안 되는데 분위기를 웃기게 만들었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나고 다음번에는 다시 안 쓰셨겠네요. 별로 저도 재미가 없고 일단 더웠습니다. 날이.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가르치는 사람도 트라이얼 앤 에러라서 실수를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도 이제 그런데 그 얘기는 없네요. 아마 후기로 오겠지만 그래서 이 이후에 오락씨를 또 갔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안 갈 리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 뒤에는 안 걸렸을까? 왜냐하면 집에서 쫓겨날 수 없음을 알게 되거든요. 시스템의 무력함을 발견하면 불법은 성행합니다. 후기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